안녕하세요. 코리아 영웅스입니다. 마음은 아나, 혜민. 자, 오늘 우리가 춤을 배워보기 위해서 이 장소에 왔는데요. 춤을 가르쳐주신 선생님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 그로비의 이 두 친구가 저를 도와주실 건데 앞으로 계속 이 몽친 저를 계속 도와주기 위해서 노력을 해주실 거예요. 자, 그로비에 대해서 소개를 좀 드리자면 한국 아이돌 시장이 굉장히 큰데 여기에서 열풍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그로비 멤버들이 이제 열심히 연습해서 데뷔를 짱하게 됐어요. 신인 걸그룹으로 그로비 소개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잠깐 소개하려면 일단 그로비의 지혜라고 합니다. 퍼포먼스를 중점으로 봐서 걸크러쉬한 매력 외에도 다양한 면모를 보여주는 신인 걸그룹입니다. 앞으로도 많이 사랑해주세요. 안녕! 자 그래서 오늘 배워볼 노래는 트와이스의 Fancy라는 곡을 배워볼 건데요. 커버 댄스 진행할 건데 일단 트와이스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주실 거예요. 트와이스 어떤 곡인가요? 트와이스는 트와이스의 트와이스 소개를 부탁드릴게요. 트와이스는 티티랑 라이스키라는 히트곡을 많이 낸 그룹이고요. 이번에는 Fancy에 대해서 배워볼 노래입니다. 트와이스의 핫한 안무가 뭐가 있어요? 제일 펜션 Fancy. 이런 걸 제가 배워볼까요? 이렇게 배워보도록 할게요. 벌써부터 여러분 너무 힘들 것 같죠? 네 지금 최대한 우리가 열심히 배워서 트와이스 멤버 중에서 가장 예쁜 분이 누군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제가 그 멤버가 되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그러면 뮤직비디오 먼저 보고 시작하도록 할게요. 뮤직비디오 자세히 음악 2번짜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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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어떡하냐고 1번짜리 1번짜리 2번짜리 2번짜리 제일 중요한 거는 하나 더 빨리 해줘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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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장났는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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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고 이렇게 하고 1번짜리 1번짜리 이렇게 말해줘 만족처럼 1번짜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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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번짜리 앞으로 슬라이드하면서 1번짜리 슬라이드 한다고? 1번짜리 1 2 왼쪽으로 총 툭 툭 오른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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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될거에요 잠깐만 이렇게 해서 내가 해볼게 봐봐 맞는지 이렇게 하고 2 오케이 1 1 2 이렇게 조준방 살짝 상큼하게만 더 해주세요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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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는거에요? 1 2 2 2 한 다음에 손가락이 이렇게 이 모양이에요 2촌 모양이에요 2촌 모양? 네 2 3 4 3 4 손을 이렇게 모양으로 만들어주세요 네 맞아요 꼬 앤 탁 어떻게 탁 뭐라고요? 이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오른발 가지고 오면서 가지고 오면서 쿵 쿵 앤 놓으면서 하나 놓고 놓으면서 하나 하나 둘 셋 올려주시면 돼요 넷 엉덩이 같이 원 투 쓰리 그쵸 네 자 다시 그럼 처음부터 네 자 어 이렇게 원 맨 씨 유 따라 쿵 쿵 둘 셋 반대쪽으로 한 번 쳐주고 쳐주고 찔러주면 돼요 헤이 하는 부분에 헤이 하고요 찔러주면 돼요 네 앞부분 찔러주셔야 돼요 그럼 한번 찔러올게 네 저 혼자 한 마리 올게요 네 자 원 투 쓰리 포 쓰리 포 파 파 파 세 십 세 세븐 에잇 엘 에잇 헤이 이렇게? 네 그렇죠 이렇게 해요? 아 너무 힘드네 다시 해볼게요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원 원 펜 씨 유 따라라 라라라라라라 헤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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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이렇게 이렇게 하면 돼요? 어 괜찮은데? 할만한데? 할만하죠 네 근데 이거 되게 많죠? 어 네 거의 후렴 부분에 계속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 그렇죠 그럼 다시 다시 시작 원 원 펜 씨 유 따라라라라라라라 헤이 아 러브 유 까지 보시면 돼요 로 나 레고치 도시라 아 에잇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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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에잇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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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라 에잇 라 에잇 에잇 하나, 둘, 셋 하나, 둘, 셋 하나, 둘, 셋 아 잘해 못하는 거 없어 원 네 손가락이 이게 V 모양이에요 원, 투 투, 넷, 쓰리 쓰리, 포 파이브 아 이거 춤을 왜? 춤을 왜 해 노워 Fancy U에요 꿈 처음 달콤하게 원 투 네 쓰리 포 또 잘라주시거든요 여보 할 때 개다리 하고 내려가시면 돼요 자 그럼 처음부터 여기까지 한번 해 천천히 해보자 시작 다 다 다 P dobr P P P P P 여 P P P P 일기 고고 한, ven 안 예 지금 하늘 흐름색은 초피카에 저 태양 빨간 빛 네 두 볼 같아 Oh tell me I'm the only one like I fancy you, I fancy you, fancy you The spangers 지금의 난 장미가 파 괜찮아 진로 난 겁나지 않아 더 세게 꼭 잡아 땡방해 좀 위험한 거야 또 위험한 거야 Baby 달콤한 초콜릿 아이스크림처럼 녹아버리는 지금 내 기분 so lovely 깜깜아 우주 속 가장 반짝이는 저벽 저벽 그 옆에 큰 이별 거기 I fancy you 아무나 원하지 않아 Hey I love you 그래 I fancy you 꿈처럼 행복해도 돼 Cause only you Fancy you 누가 먼저 좋아하면 어때 Fancy you 지금 너에게로 볼래 뭐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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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